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체크메이트 언어와 매체라는 강좌의 안내입니다. 여러분 언매 선택자인 거죠. 작년 수능, 즉 2024년도 수능에서 화작 선택자와 언매 선택자의 1등 카트라인 원점수 차이가 5점 났습니다. 5점. 큰 점수 차이죠. 물론 화작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화작의 장점은 뭐죠? 공부를 정말로 1도 안 해도 됩니다. 1도 안 하고 수능장에서 시험 쳐도 만점 나올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제대로만 읽으면. 선생님이 작년까지는 화작 강의를 좀 올렸는데요. 올해는 화작 강의 계획 없습니다.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요.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습니다. 그게 화작의 장점입니다. 단 언매는 화작과 달리 공부량이 제법 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법 있습니다. 그 대신 표현 점수에 2점이 있어요. 뭘 선택할 것이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선생님이 고3이라면, 선생님이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언매를 선택할 겁니다. 5점 차이는 크니까요. 개인적으로 선생님 큰 아들이요. 큰 아들이 올해 고3입니다. 작년에 고2, 정시 파이터라서 작년에 고2 때 선생님 현장 강의를 들었어요. 바탕 모의고사를 치는데 화작 선택으로 막 시험을 치더라고요. 언매를 공부 안 해서 화작을 선택을 해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젠가는 예를 설득해서 언매 선택자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두 달 전에 많은 대화와 회유로 지금 선생님의 언매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 버전이죠.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 한 이유는 언매 선택 잘 하셨고요.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중간에 화작으로 바꾸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편한 이유가 한 4월, 5월쯤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언매 공부가 별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돼 있는데 그냥 화작 선택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상황을 막으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상황을 막으려면 화작 언매를 좀 일찍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찍. 적어도 3월 달 학평 전에는 언매가 한 번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강의도 2월 중순쯤이면 끝날 텐데 그것도 못 기다리겠다라고 한다면 작년 강의 듣고 빨리 끝내세요. 그래야 중간에 선택 과목을 바꾸겠다는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적어도 이때 언매 선택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언매는 일찍일찍 공부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수능에서의 언매의 흐름은요. 뭐 그 구석에 있는 자질구리한 문제들을 내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요. 핵심적인 내용을 못돼 여러분들의 실수를 유도합니다. 예컨대 재작년 수능에서는 탈춤 이런 것들이었죠. 탈춤의 형태소가 몇 개야 이렇게 물었어요. 핵심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두 개 아니야 탈하고 춤이지 뭐 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춤은 뭐니? 추다란 동사의 어간 추에다가 명사파생점미사 미음이 붙은 거니까 전체 탈춤의 형태소는 세 개였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어서 낙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이와 깨끗하게는 둘 다 부사어죠. 올해 나온 문제죠. 정답률 50%짜리. 부사어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세 개가 있죠. 부사를 가지고 부사를 만들 수 있고 체언에 조사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 수 있고 용언의 활용형을 가지고 부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는 깨끗하다의 활용형이에요. 깨끗하고 깨끗하니 깨끗하게. 그래서 이건 형용사 깨끗하게는 형용사이고 부사어인 거죠. 이해 되시나요? 그런데 깨끗이는 그냥 부사입니다. 굳어진 거죠. 이런 것들을 구별한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문제를 잘 풀면 실제로 두려워할 필요가 별로 없는 과목이 언메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 문법 공부하셨잖아요. 선생님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문법 공부를 하길래 이렇게 넌지시 봤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나 이런 거 보니까 야, 지엽적이고 수능에서 요구하는 문법보다 훨씬 더 깊이가 깊어요. 이런 거 공부한 학생이라면 수능에서 언메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야, 선생님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다 기억이 날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빨리 끝내면 금방 할 수 있다. 가볍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변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언메 선택자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 강의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죠. 언어와 매체. 언어는 지식의 이해와 적용입니다. 한마디 할게요. 선생님이 언메 언어를 강의하면서 이거는 외워 라고 얘기하는 건 많아야 두 번일 겁니다. 세 번도 아니고 많아야 두 번일 거예요. 선생님은 절대 암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암기 정말 못하고요. 머리도 별로 안 좋고 암기도 못하고 암기를 싫어하는 성향입니다. 이해하면요.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언어입니다. 이걸 막 외우기 쉬운 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선생님은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언어란 과목 자체가 암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해 중심으로 하면 저절로 여러분 머릿속에 남을 거니까 이해하겠다는 집중력만 가지고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총 6문제이죠. 선택 11문제 중에 언어가 6문제입니다. 실제로는 5문제처럼 보이지만 매체 문제 속에 한 문제가 끼어 있죠. 학습 내용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 공부하면 돼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옵니다. 100%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공부한 만큼 성적은 나옵니다. 시간 조제를 유리할 수 있죠. 상상을 해보세요. 수능장에 가서 시작 종이 땡치고 화제학 푸는 것보다 언내 푸는 게 훨씬 더 부담이 덜할 겁니다.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요. 매체는 논리력이 핵심이고요. 5문제고 매체의 읽기 능력 독서처럼 해결하기 독해력의 비례함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두세 번 반복해서 풀면 충분히 매체는 편안하게 풀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선생님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일단 선생님 교재는 두 권입니다. 랩핑이 되어 있을 텐데요. 하나는 체크메이트 언매 하나는 체크메이트 플러스 언어와 매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체크메이트 플러스라는 교재는 쉽게 말하면 자기 주도 학습 교재입니다. 이건 복습 교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메인 교재가 체크메이트인데요. 체크메이트도 체크와 체크메이트로 나뉩니다. 체크는 62개로 이루어진 개념 위주의 설명이고요. 그 뒤에 문제가 붙어 있습니다. 지문형 문법까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복습용 교재. 그 다음 연필통은 쉽게 말하면 자습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시면 체크 15 어간과 어미. 그래서 이론 설명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딸린 기출이나 평가 문제들 담겨 있습니다. 체크메이트인데요. 역시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형 문법까지 실려 있습니다. 이 교재 안에 있는 문제 웬만한 대한민국에서 출제된 문제는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문제 교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교재라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체크메이트 플러스는 말 그대로 자기 주도 학습용입니다. 해설지도 있고요.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체크메이트 플러스에서도 어려운 파트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거 설명 안 하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Q&A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조교 선생님이 정말로 친절하게 답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연필통 교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쭉 풀어놓은 자습서이다. 여러분 자습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식 OX 객관식 문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강의로도 충분하겠지만 혹시 한번 글로서 반복하고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 교재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강의인데요. 12월 초에 개강해서 오늘이 이제 12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초에 개강하고 교재는 아마 다 만들어서 입고 돼 있을 겁니다. 2월 중순에 총강합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스튜디오 촬영으로 주에 한 3회 정도 촬영을 하겠습니다. 뭐 조금 더 스피드를 낼 수 있으면 선생님 내겠습니다. 어쨌든 총 26강. 줄여서 줄여서 26강인데 여기에 문제 풀이 파트가 그래도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론 수업은 13, 4강 정도 될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듣느냐 이 문제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순서대로 들으면 돼요. 개념, 그 다음에 문제 풀이, 개념, 문제 풀이 이렇게 쭉 들어도 되고요. 혹은 문제 풀이는 나중에 듣고 개념만 우선적으로 쭉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듣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가 2025학년도 체크메이트 언어와 매체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좀 길었을 텐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